한없이 평화로운 어느날 오후 아.. 몇 시야.. 어잉? 뭐지? 일어날건가? 에이 아니네.. 나도 다시 잠에 들어 볼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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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종일 퍼자고 있네.. 오늘은 아무것도 안하기로 정해놓은 나의 휴일이다 어? 방금 뭐였지? 에휴.. 아휴.. 실컷 잤으니까 어디 한번 일어나볼까? 잘 잤죠?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아휴.. 뽀이 어디 갔냐? 뽀이 뽀이야 거기서 잘거야? 뽀이 잘거야? 응.. 나는 좀 더 잘거야.. 뽀종 뽀숭 뽀숭뽀숭 아구 우리 뽀종이 아구 우리 우동이 아구 우리 우동이 으헹헹헹헹헹헹헹헹 아구 우리 쿠키 왜 내가 마지막이야? 흥 역시 일어나기 힘들어.. 일어나 이 양반아.. 땅! 제이제이티비 구독 네이제 여느 때와 같이 이불을 캔다.. 얘들아 비켜 이불 넣어야 돼.. 어.. 왜 그래있지.. 야.. 뽀송이도 나와.. 뽀송이 나와.. 뽀송이 비켜요.. 비키세요.. 아이 비키세요.. 나는 여기서 절대 비키.. 지 않을거야.. 이제 나의 차례구만.. 흐흐.. 쫓겨났어.. 쫓겨났어.. 매트리스를 마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탈모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밤새 내 머리카락이 안녕하신가 확인을 한다.. 울바 아니.. 우리는.. 머리카락 안 뜯었어.. 실컷 자고 일어나니 배가 고프다.. 나갈 준비를 한다.. 하.. 응 알았죠.. 아이 이 새끼야.. 알았어요.. 아니.. 지가 뭘 알겠다는 거야.. 자꾸.. 일단은 목을 좀 축여주고.. 아.. 이거부터 치워야겠지.. 그래야겠지.. 뭐야.. 뭐야.. 이제 나갈 수 있겠구나.. 이정도 냄새면 뭐 나쁘지 않지.. 자 이제.. 하나.. 둘.. 셋.. 살짝 어색했다잉.. 이제 이 옷은 못 입겠군.. 이제 이 옷은 못 입겠군.. 아.. 배고파.. 배.. 고.. 파.. 김밥천국.. 김밥천국.. 참치김밥.. 두줄.. 도.. 도.. 혼자 어디 나갔다 왔어.. 아.. 으음.. 아직 이 정도면 입을만해.. 커피.. 쓰레기.. 쓰레기봉투.. 불닭볶음면.. 물.. 일단은 불닭볶음면을 끓여주고 아유.. 저거 빈 쪽에 먹으면 피똥쌀텐데.. 저걸.. 아유.. 아유.. 좋아.. 불닭볶음면은 됐고.. 참치김밥을 꺼내서.. 꼬다리는 제거를 해주고.. 음.. 맛있어.. 으음.. 맛있어.. 으음.. 으음.. 에이.. 이거 혼자서 맛있게도 먹네.. 김밥을 접시에 하나씩 옮겨준다.. 마지막 남은 녀석은.. 입으로.. 참치김밥에 들어있는 마요네즈로는 한없이 부족하다.. 마요네즈 위에 불닭볶음면을 투하 먼저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고 으아.. 김밥 위에 마요네즈와 불닭볶음면 김밥 위에 마요네즈와 불닭볶음면 크아.. 으음.. 행복한 맛이야.. 맛있냐.. 흐음.. 그것 좀 같이 좀 먹지.. 에이.. 그러니까.. 나도 하나만 줘.. 맨날 혼자 먹어.. 오늘도 나는 이 아이들의 눈빛을 이기지 못했다.. 진작에 줬으면 안 쳐다봤을 거 아니야.. 에휴.. 다음부터 좀 일찍 줘잉.. 이제 나의 차례인건가.. 이제 나의 차례인건가.. 진짜 맨날 왜 난 밥.. 고마워요.. 맛있어.. 존맛탱.. 으헝.. 으흥.. 바로 이 맛이야.. 이거 맛있긴 한데.. 좀 이거 딱딱해서..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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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쩔었다.. 그냥 조용히 먹어 얘들아.. 아유.. 맛있어.. 존맛탱.. 배부르게 먹었으니.. 존맛탱.. 음..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제 해야할 일을 해볼까.. 신선한 눈신청.. 나 다 먹었다.. 나 다 먹었쨰.. 응 다 먹었어.. 응.. 나도 배불러.. 야채다.. 뽈이 다 먹었쨰야.. 다 먹고 왔쨰.. 응 어이 오이.. 아까 그렇게 자놓고 또 자려고 그래? 배부를 때 때리는 낮잠은 더욱 달콤하다 쉬는 날 느끼는 게으름은 항상 즐겁기만 하다 이걸 다 어떻게 해야지? 너무 저러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억 미안 어휴 정리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부턴 건드려야되는거야 아이 그거 왜 니가 벌려놓고 나한테 그래 입지 않는 옷은 다 버리기로 했다 내가 이 옷을 안 입은 지 한 4년은 된 것 같은데 이걸 왜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또 막상 버릴라 그러면 괜히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입진 않을 거고 자리는 차지하고 아니야 아니야 집이 깨끗해지려면 버려야 돼 버려 아 이거 몇 년 전에 멕시코 여행 갔을 때 사온 건데 이거를 장식은 해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입을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어도 의미는 없고 근데 또 버리면 여행 갔다 산 건데 아 버리자 아이 이거 버릴 거면 아깝게 왜 샀어 이것도 버려 버려 아니 이건 아 이 셔츠는 마술사들이 입는 건데 이거를 사놓고 입어본 적도 없는데 왜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남겨보자 야 이건 주렁주렁 뭐야 이건 뭐 이렇게 껌정색 누더기 이건 또 반짝반짝 거리는 게 내가 어릴 때 어딜 다녔길래 이걸 뭐야 또 옷 하나하나에 서려있는 추억들을 되짚어보며 그렇게 내 옷장은 가벼워지고 있다 아 이건 진짜 캐리비안 가서 사온 건데 안 입을 거니까 하 이거는 배달할 때 입었던 옷들인데 이거는 아 아 아 진짜 이거 버려 마루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결국 기념으로 가지고 있기로 했다 이 옷도 마찬가지다 입지는 않을 건데 이 녀석도 남겨두기로 했다 이건 뭐 어디 춤추러 갈려고 샀나 이 옷은 이 옷은 아무것도 안하고 쉬기로 했건만 나의 열정적인 옷장 정리는 끝이 보이질 않는다 아이고 대충하고 쉬지 좀 냅둬 깔끔하게 살고 싶대잖아 땀이 나기 시작했으면 어차피 끝난 거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뒤집기 시작했으면 끝을 본다 됐어 이 정도면 깔끔해 멍멍이들 때문에 공중부양 시켜놨던 쓰레기 봉투를 비우고 정리를 하며 나온 쓰레기들도 담낸다 어수선한 책상위도 할 수 있는 한 정리를 해주고 종류별로 분리해서 재활용 봉투에 담아준다 자 이제 드디어 마무리 단계다 청소기를 돌려볼까 이리 와 이 자식 죽었어 너는 내가 혼내줄 거야 이리 와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아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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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마무리로 청소기로 바닥을 밀어주고 걸레를 빨아서 구석구석 닦아준다 걸레를 빨아서 구석구석 닦아준다 어이 깜짝아 끝 낫 그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대결 Audw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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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기분좋게 딱 샤워를 하고 쉬면 되겠어 시구 자 이제 머리를 말려주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